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학과 중 하나인 필름 앤 미디어 앤 알츠에서 과티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. 3월 23일 첫 공지를 통해 개최된 본 행사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과 티셔츠와 후드를 만드는 작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학생들은 자신이 디자인한 도안을 이름과 학번을 포함시킨 양식에 따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. 학생들은 4월 8일까지 제출 가능하였고 이후 4월 12일 우승자를 발표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본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10만원 상당의 기프티콘과 자신이 디자인한 티셔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콘테스트에 참여해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해당 행사와 같이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행사들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RBS 정선우입니다.